모두가 탈모인 세상이면 얼굴로 승부하는 세상이라고? 괜찮은데? 그러네 원래부터 머리가 있는지 모를거 아니야 원래부터 없으니까 다들 머리가 있는거에 대해서 별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머리 있는 사람? 탈모가 평범한거면은 그렇지 저기 달팽이 같은거 뭔데? 마뱀인가? 아이새끼 진짜 하지맞좀 아 뭐지? 탈끼 뭐야 진짜 아니 뭔데 너 아 왜 입구 입구를 입구매너 진짜 세이브하고 할까? 열받는데 세이브하고 하자 아니 무슨 입구컷을 하고 있어 야 따야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김도님 롤 보고 왔는데 다행히도 사슴을 타셨나봐요 축하드립니다 무슨 롤 대회했어요 오늘? 가만있어 섬멘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어우 밑으로 내려갔는데 도망가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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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타긴 탔지 타긴 탔는데 쫌, 쫌 힘들었다 피카츄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가운데? 천천히 내려가자 귀를 잘 살피면서 수많은 화살표가 보이지만 길은 한군데야 가운데 있는 이 구멍이 수상한데? 올라가볼까? 음 왼쪽 오른쪽 못 올라가네? 암드 내부라고? 어 그렇네 여기 암드 같은데? 이게 암드인가? 암드 같은데? 뭐야 여기 어 나왔다 오른쪽으로? 어어 야 왔던 데잖아 다시 올라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저쪽 저쪽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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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그리지 그리지 옳지 잘했어 근데 길이 맞는건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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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쪽에서 접근하는 길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안일거야 올라가자 쭉쭉 올라가서 자리아동인지 컴퓨터 내보라고? 어떻게 가야되지? 잠깐만 여기 길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걸? 하하 힐 자체는 왼쪽 밑으로 가면 나옵니다 왼쪽 밑으로 가면 나옵니다 왼쪽 밑으로 가면 아 아 암드는 그냥 패스하고 저 인텔 아이고 나오면 아이고로 탈거에요 송출컵 저 아이고로 갑니다 얼마짜리 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 그냥 100얼마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오 뭐야 저기 세이브 포인트 있네 개꿀 어떻게 올라가지 아 점프해서 절로 가는거구나 나 아이고로 아이고로 간다 아 자동하고 손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무슨 자동이 암드에요? 자동은 자동이지 오 올라가 올라가 점프 아 좋았다 어 던지고 맞고 이것도 먹어 아 잠깐만 어 딱딱 되네 아 딱 4개네 오케이 와 다행이다 여기 딱 4개 있었네 자동이 머리에 라이젠 박혀있다구요? 무슨 뭐 총몽이야? 님들 그 옛날 만화 중에 총몽이라는 SF 만화 본적 있어요? 그거 되게 옛날 만화인데 그 보면은 무슨 미래인들이 머리 뚜껑을 여니까 안에 뇌가 없고 거기 칩이 박혀있어 그 전자칩이 박혀있는거야 그래서 그 미래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다가 그 사실 알게되고 졸라 멘붕하거든요 자리화동인지 머리 뚜껑 열면은 그 안에 이제 AMD 존나 라이젠 들어있고 막 그런건가? 하하하하하하 막 인텔 들어있으면은 막 어? 배신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다색출해가지고 이제 막 죽이고 오로지 라이젠만 살아남는 아니 아니 AMD만 살아남는 세상 그 세상에서 자리화동인지 막 대통령같은거 할수 있겠지 저 새끼들 인텔이라고 막 싸우는거 아냐? 오른쪽 가보자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역주행하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다른 출구로 나오는거 아닐까? 어 여기어디여? 잠깐만 저기여 여기 다른쪽 출구같은데? 여기 다른쪽 출구같은데? 야 여기는 진인로 아 그러니까 출구가 아니라 진인로같은데? 맞지 여기 진인로지 어 여기 아니지 오케이 여기 아닌거 같아 실패하시면 암드콘의 대악마로 인텔콘 하나 뽑으시죠 이거 역주행 맞는거 같은데? 돌아가야돼 어 역주행은 맞아 역주행 맞는거 같아 이거 어떻게 넘어가 일로 그러면? 왕자는 넘겼는데 지금? 이 카르마는 되거든? 메모까지? 저장을 해야되나? 아무데서나? 이씨 X댄거 같다 이거 아무리 X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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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아냐면은 여기 스피드런 하는 애들이 이쪽길 로드라고 스피드런을 한번 대충 봤거든 죽으면 되지 않냐고요? 껐다 키자고? 어 껐다 켜보자 X댄다 아니 이런 아니 그런 기가맥힌 생각을 어떻게 내지? 아니 껐다 키면 되네? 이야 그랬네 껐다 키면 되네 아 나 공략본게 아니라 그냥 스피드런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 대충 띵띵 봤어요 띵띵 넘기면서 근데 이 길을 내가 본거 같아 그니까 내가 역주행한게 맞는거지 내려가자 그니까 아 네 여기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야돼 시청자들이 아까 왼쪽 아래라 그랬으니까 그걸로 가보자 어쨌든 뭐 가는거야 금방 아니겠어? 여기 보니까 뭐 별로 위협적인거 없는거 같은데? 별로 뭐 그렇다할 뭐 그런 위협요소 없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겠다 똘똘이? 금방 가 그래 1시간만에 깨는 게임 본격 25시간만에 깨는 방송 걔 짧죠? 밑으로 내려가는건가? 지금 뭐 위협요소 많이 없어 지금 보니까 어둠속에서 나타나는 그 도마뱀 그 수염 달린 도마뱀만 조심하면 돼 어 그래 저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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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돼 저새끼 저 나쁜 놈이야 어 풀깨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탈모냥이 보니깐 힘이 나서 다시 구독했어요 탈모냥이 많이 보고싶어요 아 예 고마워요 아 근데 앞으로 이제 탈모냥이 리액션은 제가 좀 못할 것 같고 그 대신 탈모냥이 티셔츠로 이제 보답을 하겠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성원작가님이 하고 계시죠 수고가 많으세요 탈모냥이 티셔츠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니까 여러분 여긴가 저기로 어떻게 가지 이쪽 구멍이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 보자 뭐야 여긴 어디로 가는 길이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지 올라가야되나 저저저저 왼쪽 구멍으로 가야되는구나 2XL 나오냐구요 글쎄 근데 작가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성원작가님 친구분이 그 공교롭게도 아 존나마나 저 갑자기 튀어나와 쟤네들은 갑자기 정마로 나오네 어떻게 올라가죠 못 올라가는건가 아 저기서 왼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아 길 알았다 이제 길 알았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돼 근데 지금 동암면 오고있죠 자신있냐 성원작가님의 티셔츠 디자인은 무보스인가요 아니면 판매수익 개런티인가요 판매수익 개런티요 으으 그 뿜빠이 해가지고 아니 그 놔놔먹기로 했어요 그거 수익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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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이제 셋이사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허흐흐흐의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이 X됐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기로 했는데 아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야돼 잠깐만 이거 저기인가? 아 일로 가면 안되는데? 자 지들끼리 막 뭐하고 있는데 지금?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지들끼리 싸운다 지금 봐봐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저 저 돼지같은 놈들 저거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몇장 만드냐구요? 일단 뭐 100장에서 200장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만들면 또 이게 어떻게 됐지 아 그리고 어차피 그거 클라우드 펀딩 그쪽으로 할거니까 예약받는 식으로 갈거 같아요 어 뭐야 여기 세이브가 왜있지? 아 나 먹을거 없는데? 아 큰일났다 아 근데 뭐지 상관없지않나? 아 근데 비올.. 어 비올려면 멀었어 가자고 왼쪽 아래로 가라 그랬지 나 먹을게 없네? 아 어떡하냐 여기 먹을거 없는데? 큰일났네? 아씨 들어가 이 구덩이 새끼야 들어가라고 아니 올라가 그래 왼쪽으로 오늘 똘삼방송 킬거같나요? 안킬거같나요? 제가 똘삼을 잘하는데 몰라요 킬수도 있고 안킬수도 있어요 어 앙 깻 cam 오우 ec 그걸 피해? 히는게 아니라 빗나간거같은데 내 풀게이닝 협동전광고 만원어치. 감사합니다 협동전광고 착한 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2 협동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협동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안합니다 이리로 가는건가? 내려가볼까? 내려가보자 아 먹을게 안나오는데? 큰일났네 이거? 먹을거 없는데? 아 먹을게 없어 야 이거 어떻게하냐 이거 오른쪽으로 와보자 진짜 AMD 안에 있는거 같다 지금 느낌이 AMD 안에 내가 있는거 같아 어 저기 먹을거있다 저기 열매 보이지? 저 열매있다 저 열매 먹으러가자 두개 먹어 두개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이것도 먹고 천천히가자 서두를 필요없잖아 펜이 불타고있다고? 저기로 그냥 내려가는거같은데 아닌가? 아 뭔가 아늑해 그래도 여긴 좋아 왜좋은지 알아요? 저 낭떠러지가 없거든 이맵은 낭떠러지 없어서 너무 좋아 모든게 다 이렇게 막혀있는게 뭔가 어허어 어어 이씨 아이씨 쩋 개 쩋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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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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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모냥이 티셔츠 사이즈 넉넉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예 와까리마시다 와깝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넉넉하게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왼쪽인가 여기같은데 내려왔는데 저긴가 가볼까 성원님 디자인방송 켰다고요? 오오 허허 좋은데 일로 가는건가 어 저기 뭐 보인다 저거 어 저 길있어 저길있어 저기 절로가면돼 아 근데 밥있어야되는데 지금 밥 두개 모자라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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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여기 아니야 내려가야되 아 뭐 식량 식량 있어야되는데 큰일났다 다 붙어야되는데 다 붙어야되는데 이상한 소리나는거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왔나봐 오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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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뭐야 어둡다 아무것도 안보여 어? 이거 타고 올라가는건가 음 별거 아니구만 이러다가 갑자기 말미잘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 죽이는거 아니야? 아니겠지 갑자기 막 투명 도마뱀 막 튀어나오고 보인다 길 보인다 절로가자 아니 일로 위로가자 위로가고싶은데 일로가도 길 있겠지 일로가도 길 있겠지 올라가는길 있겠지 있어야지 없죠? 왜 없죠? 이런공간을 왜 만들어놨죠? 아 올라가는길 있구나 나 또 없는지 알았네 없는지 알고 깜짝놀랬네 자 왼쪽으로 가자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메타슬라그에서 뭐어? 오 뭐지? 메타슬라그에서 모뎜군 마크 아닌가? X를 눌러 조율을 표하세요 깜짝놀랬네 자기 과시 했죠 방금 저러가는데 아 뭐야 어디로 가야돼 일단 여기 구멍으로 내려가 보잖아 어 뭐야 얘네들 왜 이제서야 또 나타났지 지금까지 안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네 막혀있네 안들어가자 뭐야 지금 몸이 약간 일그러져서 보여요 시공이 분리되고 있는건가 이러다가 이제 시공으로 빨려들어가는건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 빨려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음악이 음악이 되게 뭔가 경건한 음악이 나온다 어디로 가야돼 아 이거 죽창 꼽아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는건가 아 야 아 일로 가는거 맞구나 여기서 점프해서 가면 돼 구멍으로 들어가면 돼 구멍으로 들어가 구멍으로 들어가 아 이 구멍이 아닌가 난 이 구멍이 아닌거 같은데 위쪽에 뭔가 붙잡는거 있었던거 같은데 시야의 상태 시야의 상태 어 여기 짝대기 보인다 여기 짝대기 이건가? 이 짝대기인가? 왼쪽이 길이래요 번쩍번쩍하는데 야 이쪽 길 아닌거 같은데 여기 막혀있잖아 여기 아니야 왼쪽이 길이라고? 여기 아니야 이 구멍이 아니야 왼쪽 기둥? 여긴가? 여기 못 올라가잖아 아 여기 짝대기 있네 짝대기 있네 짝대기가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여기 자꾸 올라와 컨트롤이 구.. 컨트롤을 구데기라서 지금 여기 못 올라가는건가 아아 이 구멍이 아니야? 오오오 좋아좋아좋아 여기 여기 올라왔어 지금 위로 근데 이거, 이거 이상 뭔가 없는데? 이 구멍 아니야? 시야상태 구데기라서 안돼.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잘 보고 있어.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백플립? 여기인가? 아 여기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지금 노안이라 지금 여기 못 보는 거야. 여기 길이 있는데 못 보는 거야. 내 길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어. 지금 저 위에 보이는 것 같은데 저거 길 아닌가? 오른쪽 탑에서 왼쪽으로 추진력 있게? 렘리디? 아 저기 맞는 것 같은데? 절로 들어가보자. 저 오른쪽에 저 구멍 맞는 것 같은데? 이 구멍이 맞는 구멍이야. 아 이 구멍 아닌가? 불교랑 관련되어 있다고? 약간 윤회사상이랑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가? 전생에 죄 지으면 구데기로 태어난다. 그런 건가? 구데기 돼서 이제 죄값 다 치르면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닌? 왜 아닌 것 같지? 아 여기 아닌가 보다. 깨달았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돌아가야 되나 보다. 여기도 여기도 아닌가? 타고 올라가자 좋았어 좋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알고 있었지 그렇지 그렇지 넘어왔지 내가 해냈지 어 뭐야 저거 뭐야 불상 같은 거 있다 오 진짜 멋있다 뭐지 가서 말 걸어볼까 안녕하세요 전 구덱이에요 제 소원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청자들이 자꾸 아저씨 게임 존나 못하는데 스트리머 때려치세요 막 이러는데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자 이제 빌 거 다 빌었죠 이제 갈 길 갑시다 이리로 갈까 왼쪽 가볼까 아래 아래로 내려갈까 여기서 내려가볼까 엑스 차 먹고 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도 상관없을래나 사람이 되고 싶다 머리 얘기 왜 안하냐고요 아 머리는 뭐 됐어 어 뭐야 여기 구멍이 구멍이 왜 있지 어 뭐지 이거 버그인가 여기 뚫고 나왔는데 뭐 아무래도 상관없지 올라가보자 점프력이 좀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오오 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지는데 뭐야 여기 왔던 데 같은데 아닌가 오 왔던 데 아니야 좋아 얘네들이 가는 데로 가보자 아래로 가야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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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화면이 너무 너무 현란한데 점점 밀그러지는 것 같다 누르두두두두 누르두두두 흐릿해지고 있다 약간 눈이 침침해지는 느낌이 드는게 노안이 온 느낌 컴퓨터 게임 하도 오래해서 눈 나빠진 느낌 어떻게 내려가지 막혀 있구나 아 올라가는 거구나 올라가 끝나면 오버워치 배치 보러 가시나요 시간봐서 오늘 못할 수도 있어 시간 애매하면 하스스톤 일쾌나 좀 하게 갑자기 하스스톤 땡기더라구 왼쪽인가 막혀있는데 밑에 길있다 밑에 길 아니야 이거 오버워치나 하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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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가 오 오 그래 투기장 투기장 좀 하고 싶은데 투기장은 카드 없어도 되잖아 못 내려가는데 여기 길이 아닌 아 일로 가서 내려가야 되는구나 맵이 잘 안보여요 지도를 잘 봐야돼 어 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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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길 저 길 안이요 올라가 일어나 일어나 올라가 부대가 아 여기야 뚫려있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디가 뚫려있고 어디가 막혀있는 데지 아 이런 옌병 어 그래 그래 아 아 그래 밑으로 내려가는건가 투기장 4승 예상이 오 뭐야 저거 오 저거 막 그런거 같애 초월적인 존재 어 초월적인 존재 그런거 같애 오 개멋있다 뭐지 안녕하세요 그 얼굴에 X라고 써진거 보니까 조의를 표하시고 계시군요 탁 제 대굽박에 이거 축창 한번 박아볼까 까불지 말자 대화나 좀 나눠보자 저기요 말좀 걸어보자 말좀 아 저 X라고 써진거 보니까 저기다가 축창 박는거 같은데 카르마 맥스 못찍으면 못 지나간다고? 나 맥스 찍지 않았나 지금? 맥스 같은데? 맞지? 내려가자 아 아 어떻게 내려가 아니 무슨 내려간 길을 만들어놨어 쟤가 공격하면 한방에 죽을거면서 아 건들지 말지 하 어디로 가야되지 왼쪽 오른쪽 아래 아래로 가는거 같은데 아래로 내려가보자 사람은 극도의 공포를 느낄때 말이 많아진다 아니야 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아닌거 같애 아닌가 왼쪽으로 가볼까 일단 왼쪽으로 먼저 가보자고 왼쪽으로 가서 아니면 돌하면 되지 잠깐만 거기에 축창 꺼주면 어떻게 되냐구요 글쎄 이거 내용 뭐냐구요? 이 구대기가 가족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래 근데 여기 어떻게 가지 잠깐만 여기 주점으로 가나? 됐다 오우씨 아 잠깐만 아씨 너무 높이 박았어 아이엠병 아 아니 바보같은 아냐 괜찮아 어차피 여기 못가는데면은 됐다 저기로 가자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길 또 있잖아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어어 야 죽창 또 있다 여기 오오 개꿀 역점프? 백플립? 백플립으로 갈 수 있다고? 아 그래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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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구멍 그 구멍 아니야 이 구멍이야 아 제발 올라가 주세요 아 씨발 여기 구멍이 오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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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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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케이 좋았다 자 이거 자꾸 올라가면 돼 자꾸 올라가면 돼 으음 짜 오케이 제대로 왔나? 시공이 시공이 분리된다 시공이 분리되고 있다 얘네들이 뭔가 되게 무슨 질서를 관장하는 그런 대법관 같은 건가봐 웃겨봐라 그래서 안웃기면은 존나 이제 바로 강퇴하는 웃음대법관 같은 존재지 노잼 어 핵노잼 막 이러면서 이제 응 노잼 어 여기 같은데? 어 길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왼쪽 길 아닌 것 같지 그래 길로 가자 이상한 데로 갈라 그러지 말자 인벤이라고 여기도 엑스우엘을 눌러 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세이브 한번도 못했는데 X됐다 세이브 한번도 못했는데 세이브 한번도 못했는데 X됐다 진짜 게다가 카르마 모자라면 저기 못 지나간대매 이게 X X됐는데 진짜 아 몰라 대상일은 피카츄 도망쳐 할 수 있어 이쪽 아닌가? 이쪽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쪽길 아니구나 오른쪽으로 나가야돼 카르마 괜찮다고요? 카르마 맞춰준다고? 가면 알아서 맞춰줘? 아 X마크에서 맞춰준다고? 김도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든 꽃이 다시 피고 빠진 머리가 다시 나는 것처럼 뒤질래요? 아 근데 김도님은 뭐 미친소리 하고있어 지금 말을 잇지 못하는 내가 갇혔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오른쪽으로 점프해서 올라가는건가? 오 아 네 조철언님 감사합니다 으악 오 됐다 됐다 이거 먹고 먹고 아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 네 네 좋은 말씀 고마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웃자고 해본 얘기 여기 어디로 가야되지 아 뭐지 진짜 이거 어떻게하지 이거? X땡인거 같은데 아니 길이 있는건가? 아니 무슨 길을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 뭐 가라고 하든가 여기 올라가는거 같은데? 올라가서 그래 이 다음은 어디야? 왼쪽인가? 왼쪽으로 내려가보자 여기서 어 여기서 왼쪽으로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 이쪽인거 같은데? 타고 올라가라고요? 아니 몰라 가다보면 길 나오겠지 난 잘 모르겠어 이제 나 이제 잘 몰라 오오 큰일날 뻔 오른쪽인가? 오른쪽인가? 오른쪽 아닌거 같은데 아까 왼쪽으로 간거 같은데? 어 그래 이리로 갔었지 그래 이리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 이리로 올라가 아 근데 여기 아까 온데 아냐 여기? 오쉣 오쉣 더퍼킹 홀리쉣 홀리쉣 오퀄엣 퍽! 안녕하십시오 배아 cont